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기초구조 페이지 33페이지부터 보도록 합니다. 기초구조 파트도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초적인 측면, 기초와 관련된 부동치와 관련된 부분이나 그리고 집안이 있죠. 땅에 관련된 그리고 이 땅을 공사할 때 특파기 공법이나 그리고 각종 말뚝이나 이런 공법들이 있어요. 그런 공법적인 측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집안의 진해력적인 측면 그리고 흙의 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페이지 33페이지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러면 기초 부분은 이것도 보통 기둥이나 벽을 통해서 상부하중이 아래로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보통 줄기초, 연속기초는 벽체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기둥 또는 벽이 되겠죠. 벽을 통해서 하중이 전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도 다리보다는 발바닥이 커지죠. 그래서 하중을 분산하게 해서 전달하게 해서 이 바닥 부분을 펼쳐지는 부분이 기초판의 개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펼쳐집니다. 넓게 펼쳐진 부분을 우리가 기초판 이렇게 칭해죠. 이것을 기초판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기초판. 그런데 이제 기초판이 있고 이때 기둥과 기초를 응력을 전달해주는 이 맞닿는 부분이죠. 이것을 우리가 주각이라고 해요. 주각. 기둥의 응력을 기초로 전달해주는 부분. 쉽게 이야기하면 기둥과 기초가 맞닿는 부분을 우리가 주각. 사람으로 친 발목 부위가 주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중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부제가 보잖아요. 그런데 보통 부동치마를 방지해서 주각을 고정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지중보, 기초보를 갖다가 설계를 해놨습니다. 지중보, 기초보. 그래서 주각을 고정상태로 해서 부동치마 방지할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초판 밑면을 기준 잡아서 이 아래 부분을 우리가 지정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지정. 그래서 지정이라는 것은 기초를 보강하거나 집안의 내력을 보강해주는 부분을 총칭해서 지정이라고 칭합니다. 지정은 기초를 보강하거나 집안의 내력을 보강해주는 부분을 지정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직접 기초 형태로 될 때는 보통 여기에다가 바로 밑에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 옵니다. 콘크리트를 칩니다. 그래서 기초판 밑면에 칭닥해서 보통 밑창이라 표현합니다.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 경계면은 기초판 밑면이나 밑창 콘크리트 지정 상부면이 지정 경계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생긴 돌을 세워서 다져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잡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잡석 지정. 그래서 이 막 생긴 돌을 세운다고 해서 이 잡석 지정. 자 잡석 지정의 크기는 호박들 정도의 크기. 머리통 정도의 전후의 크기를 우리가 잡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잡석 지정을 하고 그런데 직접 기초를 할 때는 이 정도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연약층이 너무 깊어요. 그러면 여기에 말뚝을 박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말뚝. 그러면 여기에 말뚝 지정이 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말뚝을 박았다. 기니까 중간에 자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뚝 지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뚝 지정을 하게 되면 말뚝 기초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줄기초, 연속기초에서 11회 때 한 번. 그래서 일단 지정 경계면. 이거는 여기입니다. 밑창공의 상부, 기초판 밑면 있죠. 이 부분이 지정 부분이 된다는 거. 이거 가지고 한 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33페이지 하단에 보면 동결선 해놨죠. 그래서 이제 동결심도, 겨울철의 은은기필, 동결심도 이걸 연결하는 게 동결선이죠. 그래서 이 동결선은 3번 보시면 해놨어요. 지역이나 지역의 겨울철 온도에 따라서 이 동결선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4번에 보면 지역마다 다르겠네. 그래서 북부가 120, 중부가 90 정도. 그리고 남부가 60, 30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서울 지방이 바로 중부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결선이 있는데 이 동결선 이하의 기초를 배치하자는 겁니다. 만약에 동결선 이하의 기초를 배치를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땅에는 흙만 있는 것이 아니죠. 석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겨울철에 얼게 되면 부피 팽창을 가져오니까 건물이 위로 뜹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해빙길 때 녹을 때는 태양이 받는 부분하고 그늘이 진 곳이 융해가 되게 얼음이 녹는 시기가 따로 해빙이 틀립니다. 그러면 먼저 녹은 쪽으로 이렇게 치마가 되겠죠. 그러면 부동치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초는 동결선 이하의 배치를 하셔야지 부동치마로 더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결선 이하의 배치를 안 하면 부동치마 우려가 증가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초기 응급에 대해서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34페이지 보면 부동치마 또는 부동치마라고 해도 돼.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르게 상이하게 동일하게 치마가 안 된다. 상이하게 치마되는 것을 우리가 부동치마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피사에서 이렇게 기울어졌죠. 그것도 부동치마의 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하다. 기초의 분류 개념이 나옵니다. 기초판 형식에 의해서 그러면 이 기초판 형식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한 분류가 네 가지죠. 그래서 기초판 형식에 따라서 분류했을 때 형식에 따라서 분류했을 때 보시면 첫 번째 독립기초가 있죠. 독립기초. 그래서 독립기초. 기둥 하나에 기초판 하나에 있는 것을 독립기초라고 합니다. 독립기초는 기둥 하나에 기초판 하나에 있는 것이죠. 단일 기둥으로 하는 거예요. 기초판이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한 개의 기둥이 하나의 기초판으로 되는 것이 독립기초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놨죠. 이번에 기초판의 모양은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형. 보통 정사각형을 정방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직사각형을 장방형 이렇게 보통 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우리가 진해력에 따라서 이제 그 기초판 크기를 적정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독립기초는 연약지반에는 부적합해요. 기초판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으로 보면 저거죠. 우리가 서해안 벌에 가면 연약지반이 쭉쭉 빠지죠. 그거와 같이. 그래서 벌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꼬막해거나 이런 거 잡는 분들 넓반지 밀고 다니죠. 그 이유가 넓반지는 잘 가잖아. 넓으니까 쭉 미끄러지고 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기초는 연약지반에는 부적합한 기초가 독립기초예요. 얘는 연약지반에 부적합한 기초예요. 부적합합니다. 부적합합니다. 특히 그리고 얘는 독립기초로 설계했을 때는 이 지중보를 꼭 설치해 줘야 돼. 그래서 거기 해놨죠. 3번에 기초의 침하고는 지중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중보가 우리가 기초보라고 했죠. 주각을 고정상태로 해주는 거라고 했죠. 지중보가 주각을 고정상태에서 부동치마를 방지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중보를 갖다가 이제 크게 설계해서 안정하게 잡아주는 것이 부동치마를 방지해 줄 수 있는 개념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35페이지 2번에 복합기초 나오죠. 자, 복합기초는 두 개 이상의 기둥을 하나의 기초판으로 처리는 것이 복합기초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의 기둥 하나의 기초판에 받치는 것이 복합기초의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이 복합기초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설계가 되느냐. 자, 이것은 보통 기둥의 배치 문제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개 이상의 기둥이 나오면 되죠. 자, 이거는 두 개 이상의 기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복합기초는 이런 경우에 있습니다. 자, 기둥이 너무 근접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둥의 배치가 너무 가깝게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각각의 독립기초를 만들기 힘들 때 이렇게 하나의 기초판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복합기초의 개념이죠. 자, 그리고 인접대지 경계선이에요. 자, 이렇게 대지, 여기가 도로고 여기가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둥이 너무 가깝게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 거예요. 자, 대지 경계선에 가깝게 배치가 되다 보니까 각각의 독립기초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다리골 모양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다리골 모양으로 기초를 만들어서 이 사다리골의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하중을 전달하는 것이 복합기초의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연속기초 나오죠. 연속기초 또 뭐 줄기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둘 다 기준에 정하고 있죠. 구조기준에. 그래서 그런데 현재는 글씨 맞추기에서 이 4개로 다 냈습니다. 연속기초로 거의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벽도는 일련의 기둥으로부터 응력을 띄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항상 기억하시 벽도는 일련의 기둥이 나오면 되죠. 일련의 기둥. 일련의 기둥. 얘는 두 개 이상의 기둥이 나오면 돼요. 두 개 이상. 두 개 이상이 다능하면 돼요. 이건 벽도는 일련의 기둥입니다. 일련의 기둥으로부터 응력을 띄 모양으로 지반이나 지정에 전달하는 기초를 연속기초, 줄기초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초적조의 기초입니다. 초적조의 기초가 연속기초예요. 그리고 라멘 구조, 철근 콩비 구조는 옛날에 저층짜리 아파트 지을 때 이걸로 했었습니다. 봐두시면 되고. 그리고 온통기초. 자, 온통기초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건물 바닥 전체죠. 그래서 이제 온통기초는 우리가 천명기초 또는 매트기초라고도 칭합니다. 매트기초 이렇게 칭합니다. 건물 바닥 전체, 지하실 바닥 전체, 건물 하부 전체 또는 건물 바닥 전체 또는 지하실 바닥 전체를 하나의 큰 두꺼운 기초판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로 온통기초다. 그래서 이건 온통, 전면, 이런 단어, 건물 전체 또는 하부 전체 또는 지하실 전체를 바닥판 기초판으로 설계한 것이 바로 온통기초의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할 것은 거기에 나오죠. 자, 상부구조의 강범위한 면적의 내의 응력을 단일기초판으로 연결해서 지반이나 지중의 전달하는 기초. 이것이 구조기준의 온통기초의 용어예요. 그래서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상부구조의 강범위한, 강범위한 면적 내의 응력을 단일기초판으로 해서 자, 예를 들면 지반이나 지중의 전달하는 기초를 온통기초, 전면기초, 멧더기초라고 칭합니다. 자, 그래서 그 개념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 온통기초는 바로 이거죠. 자, 도심지 연약지반에 쓰는 게 도심지 연약지반의 기초 기초가 바로 이 온통기초 형태로 가고 있는 게 자, 여러분들 이거죠. 자, 배는 물위에 부력으로 떠 있죠. 그런데 액체 위에도 배가 그 큰 배가 떠 있는데 건물이 못 떠일 필요죠. 그래서 건물 바닥 전체를 기초로 해가지고 땅위에 띄워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심지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이런데 온통기초 형태를 설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 고층 아파트의 기초가 이 온통기초 형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고층 아파트의 기초가 온통기초 형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6페이지 기초 설계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해놨죠. 이거는 그때 한 번 냈습니다. 그래서 기초는 상부구조의 하중을 충분히 지중해에 전달할 수 있는 구초로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기초를 선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중부를 충분히 크게 해서 강선을 높여서 부동차만 특히 독립기초일 때는 지중부를 설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3번에 지하층 가급적 건물 전체 균등하게 설치해서 치마를 최소화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종형식 기초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체를 균등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판은 지방의 동기선 이하에 설치를 해주라겠죠. 그리고 5번 다른 형태의 기초나 말뚝은 한 건물의 혼용하면 위험성이 증가되는 게 해산. 그래서 특히 이종형식 기초는 하면 안 된다는 게 종류가 다른. 이종형식 기초는 설계하지 말아야 돼요. 이종형식 기초를 설계하면 부동침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종형식 기초는 하지 않도록 해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정형식에 따라서 분류했을 때 기초를 아래와 같이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지정형식. 이거는 기초반 형식에 따라서 분류했어요. 그러면 지정형식. 지정형식에 따라서 기초를 분류했을 때 다시 4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직접 기초일 거예요. 직접 경관지반의 기초판을 설치해서 하중을 지정하는 거죠. 그리고 말뚝기초가 있고요. 이건 말뚝지정하는 거죠. 그리고 말뚝을 박아서 하중을 지지하는 것이 말뚝기초죠. 그리고 피어기초, 우물통식기초. 그리고 자망기초. 자망기초 이렇게 나눕니다. 특히 직접 기초하고 말뚝기초는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된다. 직접과 말뚝은 잘 공부해두시고요. 직접 기초는 기둥이나 벽체의 밑면을 기초판으로 확대해서 상부구주의 하중을 전달하는 기초 있죠. 하중을 전달하는 기초가 직접 기초예요. 그러면 직접 기초는 직접 굳은 지반에, 경관 지반에 기초를 설치해서 하중을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 기초의 종류는 이런 거. 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게 여기에 속합니다. 직접 기초의 종류는 이런 독립기초나 연속기초, 복합기초, 연속기초 이것이 직접 기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말뚝만 안 박으면. 그러면 저기에서 말뚝을 빼면 직접 기초가 되는 거예요. 복합기초, 연속기초, 온통기초 이것이 직접 기초의 종류가 되는 거예요. 단지 말뚝을 안 박으면 되는 거죠. 이것이 직접 기초가 됩니다. 직접 굳은 지반에 기초판에 지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기초로 설계할 때는 여러분이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기초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기초판의 두께보다는 거죠? 이 두께보다는 이 폭이 넓죠? 이게 넓게 설계하잖아요. 폭이 맞죠? 이것이 직접 기초의 개념이 됩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말뚝기초. 얘는 말뚝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돼요. 말뚝을 박아서 상부의 하중을 전달하는 지지하는 말뚝이 말뚝기초죠. 얘는 말뚝. 그런데 이 말뚝은 무슨 말뚝이든 관계없어요. 지지 말뚝이든 마찰말뚝이든 나무말뚝이든. 자, 말뚝을 박아서 하중을 지지하는 게 얘는 말뚝이 단어가 들어가면 돼요. 말뚝. 말뚝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말뚝기초가 되는 거예요. 말뚝. 말뚝 지정을 해가지고 박아서 하중을 지지하는 것을 우리가 말뚝기초 이렇게 칭합니다. 자, 피어기초는 우물통식기초라고 합니다. 우물통식기초로서 교량의 교각의 기초에 피어기초 형태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어기초. 자, 그리고 자망기초. 자, 자망기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망기초는. 그래서 이것도 거기에 많이 쓰는데. 교각에. 그래서 이제 개방자망 형태가 있군요. 개방자망. 개방자망과 용기자망 기초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용기자망하고 개방자망. 뭐 차이점은 토합이나 수합이 클 때는 용기자망 형태로 가는 거고 토합이나 수합이 작용 안 할 때는 수합이 없을 때는 그래서 이제 지하수가 나오면 용기자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용기자망은 용기 내부에 공기압을 가해서 토합과 수합에 주황하겠죠? 물이 안 나오게 하면서 작업하는 게 용기자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토합과 수합이 클 때 쓰는 거예요. 토합과 수합이 클 때는 이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개방자망의 경우는 지하구조체를 이렇게 뼈대를 축조해가지고요. 지하구조체를 만드는 거예요. 지하 2층에다 가면 여기 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지하구조체 뼈대를 이제 축조해서 이 무게로 파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땅에 땅 놓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파게 되면 이렇게 파면 여기 약해 살짝 긁으면 자중이 들어가겠죠? 이게 개방자망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 형식에 따라서 네 가지 나눕니다. 특히 직접 기초하고 말뚝 기초는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보시면 기초의 설계 계획 나오죠? 기초 형식 선정에서는 자, 뭐 거기 네 가지 해놨습니다. 뭐 구조 성능, 시공성, 경쟁 등을 총합,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기초 형식을 선정해야 되는 자, 이거죠. 온통기초 좋다고 무조건 온통기초로 갈 필요는 없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사용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그 봐두실 거 자, 3번에 기초 형식 선정식 부지 주변의 미층형도 충분히 고려를 해주자는 겁니다. 자기만 고려해서 기초 형식을 선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간혹가도 이거죠. 주변에 단독주택 많이 짓는데 그럼 단독주택 짓으면 기초가 깊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자기만 막 지하 5층 파고 들어가서 온통기초가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많이 파니까 지하수 이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집안에 막 부동치만 생겨서 막 벽에 근거하고 이런 사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주변의 분들 공사로 인해 가지고 이웃 건물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도 모르색이 우리하고 관계없다고 발뺌하고 자기들 파가 되는 걸 당연히 알고 있거든요. 공사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하고 연관이 없다 정명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주변의 영향도 충분히 고려해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4번 동일 구조물의 기초에는 가능한 이종형식 기초를 병력을 피해야 돼요. 이종형식 기초를 하게 되면 부동치만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형식 기초는 우리가 피하셔야 됩니다. 그 점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흑파기, 기초파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파기는 거기 38페이지 공법적인 측면이나 흑파기 공법 또는 기초파기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땅을 파는 공법은 지방계량 공법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알아두는데요. 그래서 아일랜드나 트렌치크 공법은 도심지 연약지반이니까 한 번에 터파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서 파자는 거예요. 부분파기 먼저 하자는 거죠. 그래서 아일랜드는 모르면 아일랜드는 섬이잖아요. 바다의 중앙에 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일랜드 공법은 한 번에 터파기, 도심지 연약지반의 땅을 파는 한 번에 터파기 힘드니까 아일랜드는 중앙부를 먼저 파자는 게 여기를 먼저 파가지고 중앙부 먼저 땅을 파는 기초파기를 하고 나서 중앙부 기초를 먼저 설치하고 버틴대위에서 주변 흑마개하면서 주변부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중앙부를 먼저 하는 거라는 거 중앙부를 먼저 파고 주변부를 해주는 것을 아일랜드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트렌치컷은 역순이에요. 그러면 트렌치는 원래 참호입니다. 트렌치컷. 그래서 트렌치컷 공법은 반대로 하는 거예요. 원래 트렌치는 1차 대전부터 참호 전투를 했잖아요. 참호처럼 구등입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트렌치컷 공법은 주변부를 먼저 하는 거예요. 얘는 주변부, 얘는 중앙부 센터를 먼저 파가지고 하는 거고 얘는 주변부를 도랑처럼 판 거예요. 구등이. 주변부를 먼저 시작하고 중앙부를 하는 게 트렌치컷 공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오픈컷 공법 나오죠. 오픈컷 공법 3번은 이거는 흑의 휴식각을 이용하는 거예요. 오픈컷은. 오픈컷 공법은 얘는 흑마기를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흑마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흑마기 없이 흑의 휴식각 또는 안식각이라고 해요. 휴식각이라고도 하고 안식각. 그러면 휴식각, 안식각은 흑의 저겁니다. 점착력이나 응집력 이런 건 전혀 무시하고요. 오로지 흑의 마찰력만 의해서 지지하는 흑의 사면각도, 경사각도를 휴식각 안식각이라고 해요. 이금 이용해서 우리가 경사면을 이용해서 파내려가는 공법이 오픈컷 공법이에요. 그러면 오픈컷 공법은 대지 여유가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이거는 대지 여유가 있을 때 쓰는 공법이 있을 때 하는 공법이 오픈컷 공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도심지에는 우리가 부적합한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리고 39페이지에 4번에 탑다운 공법 또는 역구축 공법, 역타 공법이라고 해요. 이거는 지하터파기, 기초파기하고 지상구조물공사를 동시에 하는 공법이 탑다운 공법이에요. 그러면 이 탑다운 공법은 이것도 도심지, 연약지반에 쓰는 공법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동대구역 한성센터 신세계에서 지은 것이 바로 이 탑다운 공법에 의해서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얘는 거기가 주변이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텃파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먼저 이 지하 외부 부분에다가 지하 연속벽을 설치했습니다. 지하 연속벽을 설치하고 나서 지하 연속벽 설치해놓고 여기에다가 외부 기둥 시공을 해요. 기둥 시공하고 그래서 지하 연속벽하고 기둥하고 1층 슬래버를 갖다가 먼저 공사를 해요. 공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하 굴착과 지하의 터파기하고 지상구조물을 동시에 축조하는 게 보통 이거죠. 땅을 파고 나가지고 땅을 다 파고 나서 밑에 기초 설치하고 지하층의 순서대로 올라오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빨리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하 파 내려가면서 위에도 구조물을 지어 올라가겠다는 것이 탑다운 공법, 역타 공법, 역구축 공법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심지 연약지반에 쓰는 공법이에요. 그리고 슬러리 월 공법은 얘가 지하 연속벽입니다. 안정액을 사용해서 굴착을 하고 하는 공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슬러리 월 공법, 월이 벽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지하 연속벽 공법이에요. 지하 연속벽 공법, 지하 연속벽이에요.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알아두실 것이 이겁니다. 얘는 이 슬러리 월 지하 연속벽이 흙막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지하, 우리가 구조체, 외벽 구조체 역할도 하는 게 얘가 알아두기 흙막 역할도 합니다. 흙막 역할도 하고 그리고 지하 구조체 역할도 해요. 외벽 구조체 역할을 이걸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슬러리 월 공법은 안정액을 갖다가 투입해서 우리가 땅을 파는 공법입니다. 그리고 흙막이 사용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해놨어요. 흙막이는 우리가 히빙 현상이나 보일링, 파이핑 현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히빙 현상은 거기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점토청, 점성토라고 되죠? 점토지반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흙막이 외부의 흙의 압력, 그림 보십시오. 40페이지 그림 보시면 미끄러져서 바닥 저먼이 불룩하게 솟아오르는 거죠.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에요. 바닥이, 바닥 저먼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히빙 현상이에요. 그런데 볼링 현상은 모래지반, 사질지반이에요. 지하수가 있을 때 부력을 못 이겨서 모래하고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모래하고 물이 솟아오르면 볼링 현상, 그리고 히빙 현상은 점토지반에서 바닥 쪽이 부풀어 오르는 거죠.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바로 히빙 현상이고 그리고 파이핑 현상은 널말뚝의 틈새나 구멍이 이음새가 생겼어요. 이리 물이나 토사가 분출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파이핑 현상 이렇게 칭합니다. 파이핑 현상. 그럼 파이핑 현상은 널말뚝의 틈새, 구멍, 이음새로 해서 물하고 토사가 분출하는 거죠. 유실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파이핑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할 때는 히빙이나 볼링, 파이핑 현상이 생기면 인접대지나 도로나 집안의 건물에 치마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히빙 현상이나 볼링, 파이핑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공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흑마귀 할 때는. 그래서 흑마귀, 주의사항이 세 가지가 있었다. 히빙, 볼링, 파이핑. 히빙은 점송토 집안에서 바닥점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볼링 현상은 사질 집안에서 물하고 모래가 솟아오르는 현상이에요. 이것이 볼링 현상이고 파이핑 현상은 널말뚝의 흑마귀의 구멍이나 틈새, 이음새로 인해서 물이나 토사가 유질돼서 분출하는 현상이 바로 파이핑 현상 되어있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잠시 쉬었다 40페이지 2절 집안조사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